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넷째, 8580명의 제사장 나라 공직자들은 매일 동분서주합니다. 다섯째, 레위지파는 농사지을 수도 고기를 잡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3장에서 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44일 민숙이 3장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다비오, 다음은 아비호와 엘라하살과 이담하리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부음을 받고 고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부를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다비오는 신해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물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하살과 이담하리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오은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적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이믄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개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개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개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루손과 고앗과 무라리요. 게루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님리와 시무이요. 고앗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암우람과 이사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루손에게서는 님리 종족과 시무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루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루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루손 자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루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앗에게서는 아무람 종족과 이슬할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앗 종족들이라. 개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앗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세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중고개와 상과 등잔대와 재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은 레위일의 주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활할 것이니라. 무라리에게서는 만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그 개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의 진을 칠 것이며 무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훗 회막 앞 회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개수한 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만 2천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개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개는 2만 2천 273명이었더라.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안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조로로 한 사람의 다섯 세겔씩 받되 성수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개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존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존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수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존을 여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민숙이 사장. 또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개수하라. 고아 자손이 회막 아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칸막는 휘장을 걷어 중국에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체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라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체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재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체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재단의 재를 버리고 그 재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체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멜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멜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들이는 소재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아 쪽 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멜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루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게루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재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루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멜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루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개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멜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멜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 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해중의 지도자들이 구하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개수하니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들을 개수된 자가 이천 칠백오십 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아딘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이니라 게루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이천육백삼십 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루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개수된 자는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개수된 자는 삼천이백 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개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주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개수하니 삼십세부터 오십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개수된 자는 팔천오백팔십 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개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오늘 우리는 민수기 3장에서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레위지파의 인구조사 기준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생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 둘째, 삼십세 이상에서 오십세까지 남자들의 숫자 셋째, 고아자손, 게루손자손, 무라리자손으로 구분해서 숫자 개수 이러한 기준으로 레위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다 개수했더니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총수는 2만 2천명이었고 삼십세 이상 오십세까지의 성막에서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팔천오백팔십 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의무와 책임이 박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레위지파의 중요한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목회자를 위한 39기 통성경 렉처로 코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을 위한 통성경 지도자 과정입니다 3월 2일 월요일부터 4일 수요일까지 3월 9일 월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총 6일에 걸쳐 통성경 방법론에 따른 성경 전체 스토리와 각 교회에서 통성경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방법과 노하우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성경 렉처로 코스에 오시면 수료하신 여러 교회 목회자님들과 네트워크를 통해 통성경 연구의 내용들을 공유하실 수 있으며 통덕원의 각종 컨퍼런스와 재교육 프로그램 통성경 교재 구입의 여러 혜택을 받으실 것입니다 1차 등록일은 2월 14일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희 통덕원으로 전화주십시오 전국의 목회자님들과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며 3월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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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